이 그림에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있다고요? 이번 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 두 청년의 평범한 초상화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훈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내셔널 갤러리 거장들 전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긴 이야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시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앤토니 반다이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얀 반다이크가 아니고요. 한참 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또 다른 반다이크입니다. 앤토니 반다이크는 스승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북유럽의 플랑드르 미술을 이끈 대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평범한 초상화죠. 두 젊은 귀족 청년들의 그림인데요. 그림 속의 소년들은 영국 귀족인 3대 레녹스 공작의 아들들로 왼쪽이 형 존 스튜어트, 오른쪽이 동생 버나드 스튜어트입니다. 당시 18살, 17살에 불과했지만 귀족의 거만함과 당당함이 보여집니다. 두 사람의 자세와 호화로운 옷은 이들의 부유함과 높은 신분이 돋보이도록 계산된 것이죠. 반다이크는 영국에서 찰스 일세와 왕실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등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화가 특히 16세기 티치아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고구 옷감의 반짝임과 감촉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영국의 젊은 귀족들이 네덜란드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유럽의 다양한 곳에 유학을 하며 여행을 다니는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은 스튜어티 형제가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려졌을 것입니다. 스튜어티 형제는 1639년 1월 30일 영국 돈 100파운드와 하인 6명을 데리고 3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642년에 영국에서 국왕 찰스 1세와 의회가 서로 심하게 다투어 청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튜어티 형제의 집안은 국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국왕편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형과 동생은 각각 1644년과 1645년에 전장에서 전사했는데 이때 두 청년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미리 알고 이 초상을 그렸을까요? 그런데 이 두 어린 청년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은 형제였는데요. 이들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우선 왼쪽에 금색옷이 형 존 스튜어티이고 오른쪽 은색옷이 동생 버나드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동생 버나드를 보시면 뭔가 좀 더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형 존은 좀 더 침착하고 얌전한 자세로 서 있죠. 네, 바로 성격도 그 포즈와 비슷했습니다. 동생 버나드는 원래 용감하고 당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안타깝게도 네스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형은 버나드가 죽기 1년 전에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요. 동생과는 다르게 전투에서 어떤 공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는 이런 형제의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그 모습을 이 그림에서 잘 스며들게 했습니다. 버나드의 자세는 미술의 구도상으로도 강하면서도 안정된 삼각형 구도로 그렸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옆으로 돌아 정면을 자신감 있게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허리에 팔을 당당하게 얹은 포즈 또한 무척이나 용기 있고 당당한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형 조언의 포즈는 다소 경직되어 있고 한 팔은 버나드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형제의 그림에서 좀 더 중요하고 강한 인물로 버나드를 표현하였는데요. 버나드가 형 조언을 살짝 가리는 그런 포즈가 총체적으로 그들의 관계와 성격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토마스 로렌스의 레드보이라는 강렬한 초상화인데요. 빨간 색상은 물론 포즈나 표정이 정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토마스 로렌스는 17세기의 안토리 반다이 18세기 게인스버러의 뒤를 잇는 영국의 대표 초상화가로 특히 어린이 초상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1967년 영국 우표에 실린 최초의 그림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일대의 더런 백작이 자신의 아들이 예늘곱 살일 때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소녀는 1831년 13살 나이의 결핵으로 죽고 말았기에 이 그림은 그를 추억하는 소중한 작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작가 로렌스는 놀 자격이 있는 어린이가 최고의 스승인 자연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풍경화 작품 두 점을 보게 되는데요. 한 점은 클로드 우렝의 성 우르슬라의 출항이고 또 한 점은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는 밀접한 관계로 인해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해지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에는 두 사람의 그림을 잠시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영국을 대표하는 유럽 풍경화의 대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신비로운 항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터너의 이 카르타고를 세우는 디도는 2세기 전에 살던 프랑스 화가 클로드 로렝의 이 두 풍경화에서 강한 영감을 받아 그린 것입니다. 로렝의 이 대표적인 풍경화는 시바 여왕의 출항과 성 우르슬라의 출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풍경화의 대표적인 원근 구도인 원포인 펄스펙티브를 사용하여 X자로 구도를 잡았는데요. 이 세 그림이 모두 같은 구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터너의 로렝에 대한 존경심은 그가 사망하며 유언으로 그의 작품 3만 점을 내셔널 갤러리에 지시 중하며 카르타고를 세우는 디도를 로렝의 그림 옆에 전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도 로렝과 터너의 그림을 나란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감상하니 더더욱 그림 감상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렝의 성 우르슬라의 출항을 보시면 중세의 성인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그린 그림 중 하나입니다. 성 우르슬라는 대형제국의 전신인 브리튼의 공주였는데요. 그녀가 만천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독일 퀼런에 도착했을 때 침략 유목민인 훈족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전 유럽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훈족의 우두머리 마틸다의 청혼을 완강하게 거절하자 끝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그림을 그린 클로드 로렝은 고전적이고 이상적인 풍경화로 유명하며 터널을 비롯한 18세기, 19세기 영국 풍경화가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시골저택 정원을 클로디의 그림 속 풍경과 비슷하게 꾸미는 것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답니다. 이에 비해 바로 옆에 있는 터너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사제인 헤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루는 헬로스폰트 헤어베 도시 세스토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헤어베 동쪽에 사는 레안드로스와 사랑에 빠졌고 매일 밤 그녀를 보려고 바다를 헤엄쳐오는 그를 위해 등불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에 등불이 꺼져 레안드로스가 바다에서 죽자 헤로 역시 죽음을 택합니다. 화면 중앙 테라스에는 날개 달린 큐피드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으며 결혼의 신 히멘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테라스 아래 바닷가 어둠 속에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헤로와 레안드로스가 보입니다. 터너는 사실 로랭의 풍경화에서 보이는 균형있는 고전적 구도, 감성적 색채 그리고 대기의 효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사벨 데 포르셀 부인입니다. 아주 점잖으면서도 화려한 멋진 작품이죠. 고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겸 판화가로서 칼로스 3세, 칼로스 4세, 페르디난드 7세의 궁정화가로 일했습니다. 그림 속 여성은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의 국무장관이던 돈 안토니오 데 포르셀의 24살 연하의 아내 이사벨 데 포르셀 부인입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전통적으로 낮은 계급의 여성인 마하의 복식이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스페인의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옷입니다. 화려한 레이스 쇼를 둘러쓰며 머리에는 검은 레이스로 만든 만틸라를 쓰고 있습니다. 만틸라를 고정한 빛에는 검은 리본으로 만든 꽃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이 작품은 내셔널 갤러리가 발간한 명화 백선집의 표지로 나올 정도로 고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의 비밀에 대해 알아버렸는데요. 단순히 우아한 명화로 여겨지던 이 그림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사벨 포르셀의 피부 색상 같은 부분이 기존의 여러 초상화들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이 그림이 진짜 고야가 그린 것인지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내셔널 갤러리 관계자들은 그런 의심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고야의 작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때는 1980년 내셔널 갤러리 조사팀은 액션 촬영을 통해 이 그림은 웨이스트 코트와 줄무늬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의 초상화 위에 그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덧칠하지 않고 바로 이사벨의 초상화를 덧그려 턱에서 남성의 짙은 눈썹을 오른쪽 소매에서는 남성 옷의 줄무늬를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완성 상태의 남성 초상화를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당시의 화가들에게 캔버스 재사용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는 수급이 어렵기도 했고 또 그림을 의뢰한 고객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들이다 보니 많은 작품들이 영국 작품들입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해외 식민지 개척,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서 특히 유행한 그림은 초상화와 풍경화입니다. 초상화 수요가 중산층까지 넓어졌으며 19세기 중역 사진이 발명될 때까지 그림은 개인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랜드투어에 이어 여행이 유행하고 자연과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낭만주의가 전해지면서 영국 19세기 중엽에 풍경화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바르쿠 화가로 잘 알려진 살바토르 로사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머큐리와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있는 풍경입니다. 이 작품은 로사가 그리스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소구화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꾼 하면 뭔가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와 아주 흡사한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어떤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강에 빠뜨려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머큐리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물속에 들어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와 건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은 둘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이를 가상하게 여긴 머큐리가 금도끼와 은도끼 둘 다 이 정직한 나무꾼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욕심이 나서 일부러 도끼를 강에 빠뜨린 후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이 거짓말을 하죠. 이에 머큐리가 물속에 들어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오자 재빠르게 금도끼를 달라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머큐리는 거짓임을 알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바로 이 그림은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금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663년경 로마의 주요 미술품 수집가인 로렌조 콜로나가 의뢰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지냈던 수집가 콜로나는 풍경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로사의 이 작품을 갖고 싶어서 당시 로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며 부르는 대로 사겠다고 했답니다. 이렇듯 1660년대에 로사의 풍경화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 세차게 몰아치는 물, 폭풍과 몰아치는 구름과 함께 점점 더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그림들은 그의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에 그렸던 그림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인상주의의 작품들의 흐름을 보며 마무리 짓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지막 세션의 인상주의 작품들이 다소 약한 듯합니다. 문제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품이 아닌 작가의 초기 작품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산업혁명으로 근대화된 도시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진이 등장하면서 화가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야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색채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화가는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이며 회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현실 속 순간을 주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으로 향하던 화가의 시선은 점차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계를 넘어 화가의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폴 세잔의 초기 작품 작업실의 난로 르누와르의 목욕하는 사람 존 싱어살잔트의 와인잔이라는 풍경화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상주의라고 하기에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폴 세잔의 그림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폴 고갱의 정물화입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폴 고갱은 세잔의 과일 정물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세잔의 정물화 6점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과일 접시, 유리잔, 사과가 있는 정물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고갱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색의 순간을 포착하는 인상주의를 넘어 보다 영속성 있는 접근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잔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고갱의 작품은 고갱 스스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최고의 보석이라고까지 말한 세잔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과일, 비스티미노인 칼, 구겨진 테이블보 등 세잔의 정물화 속 소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시기 고갱이 사용하기 시작한 사인 피 고가 왼쪽 아래에 거꾸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는 고갱이 자신의 사인이 마치 실제로 그림 속에 테이블보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 중세미술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지루한 초상화나 풍경화라고 여겨져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맞이하며 알차게 전시된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들을 통해 그 생각 자체가 밖에 없고 중세와 근대의 서양 미술사를 한 번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림에 숨겨져 있던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발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